Tuang & 이건 장위로 봤는데 룰이 다르지 않습니까? ah 그런 기다 pus Term 2 돈대 인정하겠습니다 우하니 멋지고ersni 축하한 나이 축하한 나이 아이 고맙습니다 와아 가장 많은 템이래 야 보상 프라리 먼디가 걸려있네 풀템 자리에 여기 다수수 너무 넣어도 못 이겨나 때려갔는데 아니 어떻게 우승했어? 아니 얘네들이 어떻게 우승했어? 성태한테 전화 안 통하자 에스칼 캐리 에스칼 캐리 로템 존이라 우승함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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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라 하영은 조심 옆으로 쏘면 맞는다 옆으로 쏘는 거 옆에 봐야든가 에스칼 옆으로 돌아서 한쪽 잡아 오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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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심해 낙사 낙사야 낙사야 아 들어왔는데 낙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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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밀어 밀어 나이스 야 얘네 다 그래 다 그래 옆구리 옆구리 하나씩 봐 옆구리 서 옆구리 서 옆구리 서 옆구리 서 아 패스지마 나이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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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를 밀어 뭐야 이거 어떻게 우승했어? 이거 어떻게 우승했어 얘네들이? 혹시 이렇게 우승할 예정 가발 나를 밀어내고 제 여정 하영은 조심 하영은 조심 옆으로 쏘면 맞는다 옆으로 쏘는 거 옆에 봐야 된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님 에스칼 옆으로 돌아서 한쪽 잡아 그냥 오오오오오오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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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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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낙사 낙사야 낙사야 아 들어오던데 낙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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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잉조가 벤더버 2등으로 야 얘네 다 그래 예예예 한 손해! 옆구리, 옆구리 한 번 잡아 옆구리워져, 옆구리워져, 옆구리워져 앞에 쓰지마 나이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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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예! 밀어! 으아악! 와 뭐야? 아니 얘네들이 어떻게 우승을 했지? 뭐지? 기대는 안 했는데? 야 우리 막내 야무진 거 봐라 야 그럼 천만원 딴거야? 천만원 딴다고? 저게 뭐다지? 1,200 이라고? 마 아직 꿀템전 남았다 천만원도 생겼는데 차진우 만만 볼까? 자 애주박 떴다 애주박 떴다 애주박이 안 돼 준비 다 되셨나요? 애주박 진짜 맛있다 아니 밥도 준대 그 방패는 뭐죠? 이거 쓰면 안 되나요? 박사장님 그거 쓰시면 안 돼요? 야 내가 손님이 배씨 생명 중인 봉준님을 어떻게 찾아? 네 개인템만 됩니다 그 용암을 버리세요 용암을 버리세요 야 우리도 신화템 있잖아 밥 주냐? 거기 밥 주냐? 야 그럼 찾아서 구독권 좀 드려봐 어 야 찾아서 구독권 좀 드려봐 피치컬로 할게 아 아직 안 만들어서? 아 그럼 만들지 얘들아 피치컬로 할게 피치컬로 해도 피치컬로 네 밥 준대 같이 찾아 같이 찾아 한 번 더 흥기는 거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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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주면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잖아 지금 어 근데 어차피 1대1이야 어 1대1이야? 니 개인 참고에 있잖아 1대1 자 한 명받다자 우리 맥주 한 명받다자 소니 문대 교양그룹에 그거 조심해 날려 왜 뭐하는 거야 이게? 왜 난 이해를 못하겠지? 그래도 노템전 단체전 1등에서 첫 번째 용서는 누구일지 에이시 밀라니스타님 별풍선 10개 로나로나 잠에만 보여주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소니 문대에선 현단아 교양그룹에서는 박사장이 나왔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엄마 나 같다 오게 오 많이 같다 오게 화이팅 나 하나 있어 화이팅 자 현단아와 박사장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핫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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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렇게 맵이 줄어드는구나 자기장이 있는 거구나 저기 존나 밤인데 왜 막히만 박준수 잘한다 박준수 잘한다 나왔습니다 이제 나락으로 가겠죠 card ơi maxim 화이팅 후라이팅 후라이팅 초발 후라이팅 화이팅 요고 화이팅 현대 나는 Approach 근데 막 하라이패드에서 많이 믿지 않았어. 어 뭐야? 와우! 무빙이 엄청난데요! 박사장! 웬일이죠? 어 그런데? 아 이거 위너스 리그야? 들어가서 응원하자. 멋있다 멋있다. 동기나 도끼. 이거 이쪽 줄어들어. 도끼 도끼? 랭커 시작 보여줘. 와 뭐야! 박사장! 2승을 거둡니다. 자! 순위문의 마지막 용사는 엔지입니다! 엔지 출격! 방금 박하다가 나왔습니다 엔지! 오 뭐야 엔지 왜 이렇게 쎄? 아니 피 깎여져 있는 상태에서 한 건가? 구워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교양의 두 번째 용사! 출격! 강주희! 방패 어딨어? 와 주희씨 벌써 오고 있어. 무딘! 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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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robe 번째 문자로 자! 자! 3대3! 라따뚜이의 인기다 보니 요즘 다들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루의 스토밍 출연가! 오! 뭐야! 와 밀치기가 있나보네? 아 엥지 올킬 아니야 애교형이 있는거야 애교형이 고향그룹의 승리! 뭐야 우리 5성이랑 받은거야? 다음 대결은 5성그룹 대 무파두부입니다! 5성은 블루! 무파는 레드로 이동해 주십시오! 5성을 이겨야될 5성이 젤색 새로운 승리! 상대하고 4 관리 Cage 무파두부 우리 한 번씩 해보길 잘한다 다음에 또 준비할 수 있겠지 공준아 이거 뭔데 마크로 주먹이 운다가 되나?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말을 해야지 씨앗 임 사장 단사장 진짜 개트롤 아유 씨 아니 이거 이렇게 할 거였으면 내 거 빼달라고 해야지 어제 만들어 놓지 바보들인 거야 아니 진짜 500만 원이고 애 이름도 아니고 500만 원 캘려면 다이야를 몇 시간 캐야 되는 거야 아 하시도 않아서 네 준비 다 됐나요 자 5차장이 신화를 끼고 나왔습니다 아니 말을 했잖아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지 몰랐지 나는 마크 3일차인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드할 수 없잖아 지들이 알아서 해놔야지 아 못났어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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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독학으로 하나 줘 이거 왜 다 가져갔어 어제 투기장 준비 안 하냐 물어봤는데 자 무파두구는 신화템을 누가 끼고 있나요? 그건 비밀인가요? 아 봐봐 신화가 있는데 신화 안 빨랐다고 애들임 그러잖아 하슬도 괜찮습니다 하슬도 끼셔도 됩니다 네네 어차피 무한으로 다시 쓰시기 때문에 아니 신화를 가만들어 놨는데 와 이럴 때 써야지 와 그걸 오성대 무파두구 과연 어떤 팀이 4강에 진출할 것인지 첫번째 용사를 만나봅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누군데 우리 1봤다? 오성대 무파두구 오성대 무파두구 오성대 무파두구 첫번째 용사는 어 에스카대 오아 상아이들의 대결 에스카대 오아입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승리 계속해서 오아에 맞붙을 무파두구의 용사는 나와주세요 잡결입니다 풀템점이다 보니 다들 장외 판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준 회복 물량 아이템들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어떤 팀이 그게 가능할까요? 강만식씨 정신 승리하지 마세요 강만식씨 정신 승리했고 아니 이게 SCA 아니야? 안놈이그가 아까 에스카잖아 어? 그거 부다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우와 뭐야 장결이 뭐야! 어? 어 장애 장애? 네! 네! 섹시피드 승리합니다! 자! 모파두부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걸 왜 다 맞고 있어! 멍청한 새끼야! 쟤 누구야! 히츠메와 섹시피드의 대결! 안 돼! 안 돼! 안 돼! 우와! 5성의 승리! 자! 다음 대결은 로나건설 공사대 아카츠키입니다! 로나건설 레드 아카츠키 블루로 이동해 주십시오! 야 이거 템전 말고 또 있어? 여러분들? 야 이거 템전 말고 또 있어? 여러분들? 아 이게 마지막이야? 여러분들? 아 나도 몰라! 손혜모는 아무도 언니가 모두를 알 거잖아! 다음에 놀이자! 하루하루는 변제하고 하는데? 노템전 다 끝났고! 아이템 개인전 남음! 아 귀여워! 자! 준비 다 되셨나요? 풀템 단체전이 있다고? 아니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기 신화템 지금 못 만들어? 500만 로나의 파이트머니가 걸려있습니다! 만드는데 오래 걸려? 어 던지지마 던지지마! 자! 준비되셨죠? 로나건설 준비됐나요? 3초 걸린다! 자! 출발합니다! 로나건설 대 아카츠키 대결! 첫 번째 용사 나와주세요! 킥구미와 강만식의 대결! 왼쪽이 강만식이네! 킥구미! 요리하다고 합니다! 고픈 만드는 건 3초 걸리는데 누구 아이템에 바를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 대가리가 다 없잖아 회전사장 만드는 건 바로 만드는데 심화를 바를 보기를 정해야지 아무데나 바르면 안 되잖아 솔직히 우린 몰라 애들한테 물어봐봐 너도 뺐어 너도 뺐어 너도 뺐어 형신화 방어 보는 차이 별로 없음 옵션 차이 없어 추가 효과 밖에 성태형 불탐 끼고도 그냥 징 계속해서 두번째 주자입니다 러나 원천의 두번째 주자는 나와 공주나 저거 2인칭으로 보면 레윤씨 이 팀을 맞춰서 저기 바르고 대여를 하자 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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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이거 다음 주에도 하나에요 여러분들 안 되겠다 이거 다음 주에도 하나에요 여러분들 내가 나가야겠다 뭐야 뭐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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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베리만시 내 두끼 내 두끼 내 두끼 어 시발 뭐야 신도했다 뭐야 뭐야 나와 나와 시발 나와 들어와 다음 주 메인 이벤트 김공준 팀상패드 야옵이다 득정합니다 재능 종류가 있는데 뭘 할지는 몰라 아니 형들 이거 콜로세움 여기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야? 어 나 저거 가서 봐야겠다 아 누가 소환해줘야 돼? 아 그래? 아타치키 승리 그리고 어 올킬한거야 만식이가? 강장군 도전승으로 올라갔습니다 교양그룹 대 오성그룹에 4강절이 있겠습니다 전날에도 그렇고 치팅군이 다들 과몰이 팬내킹 오성그룹은 레드 맵혀서 한시 방향에 사람들 몰려있는 교양그룹은 블루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뭐지? 형이 거 10시부터 날려서 기쁠전이었음 누가 나가? 누구 나가? 고맙습니다 교양그룹은 블루 이거도 뭐하나 나 왠지 블루 아냐가? 나야? 씻어가면 우리 로스완지 학성수터 보여줘 해복지음 바꿔야들아 올킬 지랍을 그래 기대된다 공준아 그래도 한 경기 200만 두 경기 우승 천만 따서 1200만 벌었다 진짜? 아니 1200만 원 벌었어? 아니 우승 하나 했는데 그게 우승이 다 합쳐져서 1200만, 1000만 원이라는 거 아니야 자 준비되셨나요? 5성 그룹 준비되셨나요? 나 한 개밖에 없는데? 다음엔 퇴산전 하자에 너 컨트롤 좋잖아 네 교양 그룹 준비되셨나요? 접속해서 소환해달라고 하면 상자같은 걸 환복해 열심히 할 수 있어 아 야 나 이런건 줄 알았으면 나도 오늘 할걸 아 나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나 이렇게 하는건지 몰랐어 뭔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되지? 이런 콜로세움 이런 공성전인지 몰랐어 아니 그니까 있다고 했는데 그걸 자세하게 얘기해줬잖아 나 이런건지 몰랐어 VVIP 가서 누대만 눌리자 화이팅 5월에 박사장 5월에 박사장의 대결 아 오늘 처음이야 다? 아 뭐야 아이씨 아 오늘 처음하는거야 이거? 우리도 몰랐음 처음하는거라서 키유키유 트람드 보다 재밌네 박사장 마크 2위차의 마린이 하지만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크에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다는 꿈이 이뤄질까요? 이뤄질까요? 5월에 승리 계속해서 두번째 강주희 등장 마크 천재 강주희의 등장입니다 의회olas 아 씨바! 진짜 좋아 전자로로 왜이렇게 전자로 끌게요 아 병각스 마크 천재 강주희 오바를 사령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수피의 등장입니다 아니 사장님 회장님한테 존나 혼나겠는데 사장님 회장님한테 존나 혼나겠는데 교양그룹 3호님도 지켜보고 계시나요 콧수시계가 등장했습니다 콧수시계 과연 지금 회장님도 이 경기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아 되겠다 남자 한 명이 영입해야겠다 잠시만 나 똥도 빨리 싸워 올게 남자 한 명이 영입해야겠다 지금 와 뭐야 김성수 존나 잘해 개잘해 애교용의 승리 마지막 섹시 피그의 등장 와세 나이스 때릴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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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용 간다 애교용 간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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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와우 네 승리는 오성의 승리 오성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다운 대결은 아카츠키 대 감자국입니다 감자국 레드 아카츠키 블루로 이동해주세요 감자국 레드 아카츠키 블루입니다 장애가 진짜 그런식이 나고 근데 진짜 후라이팬이 진짜 부르다 아 뭐 허추 주세요 그치 자 그렇게 근데 그거 하려고 강만식이 시계를 풀었다고 할 때가 제일 허접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 써도 되는거지 내가 다 써도 되는거지 뭐야 왜 안먹어줘 감사합니다 준비 다 되셨나요 아카츠키 네 준비됐습니다 네 오케이 감자국 준비됐나요 욕분하지마 자 4강전 두번째 경기입니다 감자국 대 아카츠키 대결 시작합니다 파이팅 첫번째 용사는 베이비만식 그리고 한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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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용사 개 돈하고 step 성공 몰 다음 주자는 뽕금이 득점합니다 너야? 너야? 안녕하세요?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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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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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모습 너도 너도 맞는 모습 얼마나 그렇게 섹시할까? 이길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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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파차 강만식을 죽이세요 새끼 뒤져라 너희들은 맞는 모습이 뽕! 너 맞는 모습이 나와 다음 주자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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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식은 경기가 끝나면 제가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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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맞는 모습인데? 얼마나 섹시해? 얼마나 섹시해? 얼마나 섹시해? 얼마나 섹시해? 섹시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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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모습이 붙어온는데 너무 섹시해 섹시하다고 섹시하네? 섹시하네? 섹시한걸? 섹시하네?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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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파첩! 열파첩! 야 이 개새끼야! 이놈아야! 열파첩! 베이비마싱 콜드게임! 저 새끼는 제가 끝나고 나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승입니다! 오성그룹 대 아카츠키! 오성그룹 레드! 아카츠키 블루로 이동해 주십시오! 오성그룹 레드! 오성그룹 레드! 오성그룹 레드! 아카츠키! 오성그룹 레드! 오성그룹 레드! 오성그룹 레드! 이거 지면 불짜장! 아프다! 음! 오성그룹 레드! 오성그룹 레드! 오성그룹 레드! 손님 분은 ev os 회장님이 좋은 바텀, veux nom come come as the pink 그런거 치고는 열심히 하시던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아카측기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오케이 5성 준비됐나요? 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이자 하이라이트입니다 과연 어느 팀이 영광의 우승을 차지할 것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아카측기 대 5성 결승자를 시작합니다 출발 수피 그리고 그에 맞서는 베이비 만식 베이비 만식 계속해서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딜을 넣는 건지 손으로 딜을 넣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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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템이 터졌습니다 베이비 만식 슬링 아니 만식이 지금 7연속 꿀킬 아니야? 아니 아니 아 답답할 때 부산 10시 강만식 남자라는 말에 갑자기 심부러 패진 모양입니다 다음은 누구야 너야 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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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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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태울게 이게 무슨 일이죠? 옆배가 터지고 있습니다 너 돼지였어? 돼지였어? 섹티 승리! 계속해서 아카츠키의 두번째 용사는 걸포입니다 뭐야 걸포 누나야? 자 걸포 대 섹티 걸포 빛나는 다이아검을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이아검이라고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길고 짧은건 돼봐야 아는 법이죠 아니 개첨 맞는데? 걸포 들어온지 이틀 된 마린이 하지만 굉장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안보여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뭐야! 샹필! 아웃! 깰박이 나왔습니다 깰박이! 배그비재이 맞나요?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좋아 이 새끼야! 세가리? 세가리? 힌쥄! 잠이 안 돼! 자기게! 잡히야죠 베그비재이 맞나요? 어? 어이거! 어이구! 우와 아우아! 와우! 뭐야? 옷이 뭐야? 오성은 승리! 네! 풀템전의 승리 컴퍼리는 오성은입니다! 밀치미가 완전 높네! 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장님은.. 사장님한테 찍는 건데 진짜? 아 재밌다! 사장님은 너무 슬프다! 아 이거 존나 아쉽네! 야 몸 피었어? 몸 피었어? 피가 왜 안 들었을까? 우리 몇 번 이겼어? 우리 두 번 이겼어? 아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금은 파이트머니는 따로 저희가 공무원들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단체전 우승팀! 무파두부를 모십니다! 멋지다! 아! 오성그룹! 아! 오성그룹! 죄송한데! 사진을 안 찍었네요! 자! 일단 오성그룹 사진 좀 찍고! 무파두부를 모실게요! 야! 명포를 눌렀어! 명포를! 뭐야? 어! 어디서? 뭐? 나? 나? 나 이 개 새키들아! 나 이 새키들아! 나 이 새키들아! 나 이 새키들아! 나 이 새키들아!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무파두구 분들! 아니 오성그룹 분들 이쪽으로 오시죠! 사진 한 번 찍겠습니다! 나 너금 프라이팬 영화 대사? 네! 사진 찍겠습니다! 자 오빠 중간에 와 아니 후라이팬 뭔데 중간에 와 하나 둘 셋 제가 다시 한 번 찍을게요 기다려주세요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찍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무파두부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무파두부 와 박수 박수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뭐죠 일진인가요 호날두인가요 자 중앙으로 서주시고요 네 자 오늘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이만희 사장님과 이만희 사장님 그리고 동인타님을 위해서 율쌤이 했습니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어 거짓말하지 마 와 희꾸미 비켜주세요 희꾸미 비키세요 오늘의 MVP 오늘의 MVP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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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옵매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오 오늘의 맨옵매치 인간 쓰레기 강만식 이 쪽으로 오십시오 그래 그래 얘들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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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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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기세 그래 그래 얘들아 오 여자만 팬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감은 주기적으로 패주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패주도록 하겠고 우리 아카츠키 우리 깨박이 모욕 지돌이 테라라 하나하나 다들 감사하고 너희들 딱 대라 이제 제가 죽이기로 약속했죠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근데 내가 여러분들도 처음 하는 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아 저럴 거 했으면 신화 뽑은 거 오늘 만들어놨을 텐데 맞죠 여러분들 아 아쉽네 이게 처음 하는 거라가지고 다 몰라가지고 그랬네 매주 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맞죠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은 신화가 3세트 있어야 되네 3대 3이니까 여러분들 맞죠 우리가 지금 한 세트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방금 봤을 때 만식이가 신화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다 이기는 거 보니까 신화템은 그렇게 막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건데 근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 같은데 그냥 거미 진짜 좋아야 되는 거 같은데 어 그러니까 신화 검만 세 자루 있으면 딱 되는 거 같은데 여러분들 어 후라이팬도 근데 여러분들 신화 거미예요 아 밀치기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이제 그거잖아 여러분들 내가 어저께 밀치기 그거 뽑았었는데 어 저거 신화는 의미 없고 토템 잘 쓰는 게 사기래 후라이팬 밀치기랑 음 옵션을 구하러 다녀야 해 옵션에 이제 밀치기 효과 있는 거 그거 뽑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신화템 위도 차이 없어 밀치기건 후라이팬이면 끝 봉준아 바람 무한장 느낌 나서 개꿀잼이다 이응주 어 그러게 나는 좀 재미없어 재미없을 줄 알아가지고 아예 참가 아예 안 하려고 했는데 저거 바람의 나라 무한장 느낌 나네 어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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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지돌이 간건가 이거? 이걸 어떻게 캐냐 어? 아 씨팔 캐지네 아 씨팔 내가 이걸 갑자기 왜 하고 있는 거야 이걸 갑자기 왜 캐고 있어 이거? 아 씨팔 해? 어? 잠시만 일단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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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뚱은 내가 치워야 내가 치워야 된다 일단 김성태한테 1100만원 내일까지 갚아야 되잖아 아 맞다 겨누나 겨누나한테 500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고백했는데 결혼 못하겠다고 500만원 줄테니까 꺼지라 하더라구요 잠시만요 누가 때려 내가 여보 교식 했잖아 아까 기억 안나? 안 나는데? 누나야 어? 아 알겠어 잠시만 봉준이 어디있어? 찌갱구 찌갱구 아 봉준아 나 어디다 넣었을까 누나야 마을로 갈게 여기 있을까? 아싸 누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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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큳 역시 ㅎㅎㅎㅎㅎㅎㅎ 으흐 pick 하 봉준아 아 어때? 홀딱 벗었어. 오 마이 갓. 절로 꺼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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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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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절로 꺼져. 왜? 왜? 나 봐줘. 왜? 어? 아니, 그러지 마, 수이사. 그냥 뒷고량이 보여줄게. 아니야, 아니야. 아, 수이사 그러지 마. 왜 그래. 아니. 아니, 수이사 그러지 마. 왜 그래, 진짜. 어? 아, 변태 같잖아. 수이사 결혼할래, 그러면? 어? 어? 아니? 잠시만, 기한통권 좀 사놔야겠다. 어? 두 개 사놓으면 되겠다. 돈도 없는데. 맞죠? 아, 1일 보상 받으면 돼? 아, 그래? 몰랐네. 아니, 누나야 어딨어? 봉준아. 봉준아. 어, 누나. 야. 어? 여기, 여기. 아, 누나. 그냥 결혼하지. 왜 거절비를 500만 원을 주고 그래? 그냥 결혼해, 누나. 아니, 근데 거절비 명분은 거절비인데. 나 약간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아이, 누나. 왜 그래, 진짜. 정체로서 좋아하는 거 알잖아. 아이, 누나. 왜 그래, 진짜로. 우리 에스카드 잘 부탁해. 어? 이거 열어봐. 아이, 누나. 이게 뭐야, 이게. 누나, 왜 그래, 진짜. 봤지. 우리 여기랑 싸우는 거. 아, 누나. 왜 그래, 진짜. 아, 진짜. 나 이거 가져가도 돼, 누나? 진짜로? 어, 가져가. 아, 왜 그래, 누나. 진짜. 진짜. 공중이 좋아해. 아, 누나 왜 그래, 진짜. 나 헷갈려, 진짜. 누나. 아, 나 진짜. 약간 잘 부탁한다고 뭘 헷갈려. 헷갈려, 누나. 헷갈려, 나 헷갈려, 누나. 아니야, 아니야. 헷갈려. 나 헷갈려, 누나. 어, 아니야. 헷갈리지 않아도 돼, 괜찮아. 아, 누나 진짜. 넌 안 헷갈려, 지금. 아, 누나 헷갈려, 진짜로. 어, 괜찮아, 괜찮아. 안 헷갈려. 어? 아, 나 진짜. 아, 누나. 어? 그러니까 에스카. 아, 근데 누나 왜 에스카랑 결혼 안 해? 어, 해야지. 어? 해야지. 아, 진짜? 응응. 아, 에스카 부럽네. 누나가 진짜 여러분들 실물이 진짜 이쁘거든요. 진짜로. 어? 아, 또 맘에도 없는 소리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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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실물이 진짜 이쁘거든, 누나가. 어? 아니야, 공중아. 그거 막 도박에 쓰지 말고. 아, 누나. 아, 절대 도박에 안 써. 아, 진짜로. 응응. 누나, 고마워. 잘 쓸게. 응, 알았어. 공중아. 어? 설설이 왔나? 안녕하십니까? 어, 누나 고마워. 네, 네. 오이. 후, 잠깐만. 에이, 메토리 칸이 없어서 된 거구나. 25개. 어? 잠시만. 이거 아니죠. 사고. 어? 왜 안 되지? 20개 또 사야겠다. 아, 됐다. 20개는 자주 줘야지. 500만 원 벌었는데 나한테 50만 원 남았네. 동전님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누구야? 뽀끈이에요. 어, 뽀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뽀끈? 네. 어? CK 신청한 사람 아닌가? 어, 맞아요. 어. 에토피아 또 됐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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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감사하다는 의미로 뇌물 드리겠습니다. 아, 왜 그래 진짜. 나 이런 거 안 받아. 감사합니다. 아, 받으실 거 아실. 아, 나 진짜 이런 거 안 받아 진짜로. 아, 왜 그래 이런 거 왜 줘 나한테 진짜. 아, 나 안 받는다니까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 나 뽀끈아 이런 거 왜 줘 진짜. 아유, 더 드릴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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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 주지마 진짜로. 아, 나 진짜. 더, 더 드릴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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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어디, 어디. 아니, 어디. 아니, 주지마 진짜. 나 맞았어 진짜로. 주지마 주지마. 주지마. 아, 나 진짜 주지마. 아, 알겠습니다. 아, 나 이제 다음부터 절대 주지마 진짜로. 아, 절대 주지마 알겠습니다. 주지마 뽀뽀뽀아 나 말했어 진짜로 어? 아 네네네 절대 주지마 알겠습니다. 주지마. 궁금한게 있는데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상금은 언제죠? 아 진짜 주지마 나 말했어 진짜로 어? 네. 버려 이거 뭐야 이거. 아 씨X 뭐야. 몰라 상금이 얼마인지. 아 그거 뭐해. 아 진짜 이런걸 왜 해주는거야 진짜. 인턴님. 아니 회장님. 아 잠결이 왔나? 네 왔습니다. 야 잠결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잘했어? 어? 저 잘했나요? 감사합니다. 어 춤에도 잘했다? 네잉잉 감사합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잘했어? 야 아니 뭐 저기 그. 뭐 1500만원 1200만원 땄다며.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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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 저기 그 뭐야. 단사장이랑 인사장한테 줘. 아 그. 어 뭐야. 잠시만 얘들아 나 이거 빛 좀 정리 좀 하고 올게 잠시만. 아 네네네네. 어. 사진 같이 보자. 아니 700만원 밖에 안돼? 아니 내가 이 연병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700만원 밖에 안돼? 아 네네네. 뭐야. 330만원 330만원 로봅 400만원 포즈 430만원 로봅 로봅 잉턴님 잉턴님 어? 그 330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아아아 아냐아냐 내가 내가 아 하지마 가져가 가져가 피로 없어 가져가 아 나 진짜 가져가 어제 완전 많이 캤는데 아냐아냐아냐 가져가 그 방세를 사는거래요 맞네 맞네 방세를 사는거네 아냐아냐아냐 가져가 아니 나 나 우리 애들한테 방세를 안팔아 우리 애들한테 방세를 안팔아 진짜로 에이 아 저도 텀나는데 그거 아냐아냐아냐아냐 그러면 저희 상금 나오면 그걸로 빚충전하는건 어때 아냐 내가 빚진건데 왜 너희들한테 그걸 해 330만원 내가 구해보면 되잖아 모든사람의 빚이라고 아냐아냐 내 빚인데 너희들이 왜 할라그래 우리는 이겨도 함께 져도 함께 아니야 이거 내가 똥은 내가 치워야돼 그 카지노 vip 그거 줘봐 아 가져올까요? 알겠습니다 얘들아 네 난 딱 330만원만 따고 나는 나갈거야 이해했어? 네 알지 알지 어 알겠지 그 광주로 가자 얘들아 지금 아냐아냐 나 330만원만 1100만원만 만들고 이거 빚갚고 이제 나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 될거야 아잉 330만원만 딱 할거다 아이고 개손에 있는게 보이시나요? 아이고 아이고 가져왔습니다 다음.. 다음에 여기가 1등되고 있을거 같은데 가자 가시죠! 도박하러 도박이라니 지금 돈 벌러 가는건 뭔소리 하는거야 지금 가시죠 가시죠 덜말로 이거 잠시만 금노나로 바꾸고 와야된다 기다려봐 맞아요 맞아요 맞지 맞지 제니 라인 걸었다 야호 야호 조금만 더 머리 어떻게 귀여워? 나 또 따라와 아니야 아니야 안 팔거야 330만원 생각해보니까 시X 너무 싸 내 방셀이 330만원이다 말도안돼 맞지 아니 금노나로 바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금노나로 이렇게 바꾸면 돼 여러분들 bolt처럼 Reason tutti 2개 물이 1개 20살 4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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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2개 3개 어디있노? 내 돈 어디있노? 저 있네 뭐야? 어디갔어? 아 여기서는 못가라? 아 오케이 330만원? 여러분들 내가 지금 330만원이면 이 금노나 34개면 330만원인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330개의 금노나가 있으면은 그게 되는거잖아 맞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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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